20년 동안 자동차 지식과 경험을 쌓아온 기자레이서 석동빈, 그가 직접 시승하고 테스트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를 평가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여러가지 고급 옵션과 첨단 안정장치를 가장 먼저 넣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하지만 벤츠 S클래스의 위상은 요즘 예전 같진 않습니다. 벤츠만의 정체성이 많이 제 희석됐다고나 할까요? 경쟁 브랜드 차종들이 어깨를 넘어서서 일부 앞서는 측면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벤츠는 7년 만에 올해 새 S클래스를 내놓습니다. 얼마나 기술적으로 또 진보를 했을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에쿠스는 출력도 뛰어나고 소음을 저지하는 방음 성능도 훌륭합니다. 웬만한 도시주행에서는 독일산 세단 못지않은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독일산 세단보다 더 편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기통 대배기량 엔딩 기술이 아직 완성된 것 같진 않습니다. 에쿠스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 갈 길이 조금은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아카 taxpayers skip 아카데로 아카데로 아카데로